... 너 왔어. 에이 요! 요! 그래요, 그래요. 왔어? 예예. 신났네. 아, 애들은 언제 온다? 금방 온다, 한 1, 10분 안에. 아,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어휴... 얼마 만에 쉬고 가냐? 신났어. 아, 좋잖아. 여행 가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아, 문 닫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살살 다 넣어. 아, 문?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신났어, 신났어. 아, 몇 년 만이야. 아, 나 진짜 3년 만에 가거든, 3년 만에. 애들도 좀 더 오니까 너무 들떠어. 가서 어차피 놀면 되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물놀이도 하고, 거기서 먹던. 그래, 그래. 써주도 한 잔 하고, 마트도 가야 되는데, 애들 오면은 장을 보러 가야겠지. 거기서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서 사간 다음에 가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하자? 오면은 물어보자.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서. 너무 들떠 있어, 지금. 아, 오랜만이어가지고 진짜. 아, 너무 신나, 신나. 어떡해, 어떡해.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뭐 좀 봐야 돼가지고. 아,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뭐 하냐? 왜 이렇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손대지마. 왜? 세차하고 왔어. 아니, 하지마. 유리는 원래 안쪽에 타 있는 유리를 건드는 거 아니야. 아, 그래? 하지마. 아니, 뭐 오를 또 뭐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마. 잔 사람잖아. 그럼 내가 닦아야 되잖아. 지금 너네랑 여행 가려고 내가 세차를 다 해왔다고. 아, 건조진 차가 좀 땡큐 타더라. 그러니까. 다 해놨어. 아니, 그럴까? 실내까지 다 해놨으니까 아무튼 유리에 손 대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면 유리 손 안 댈게. 밥은 먹었어? 어? 밥 먹었어? 뭐 좀 먹을래? 아니, 아니, 가서 먹자. 아니, 내가 먹을 거야. 먹을거리 좀 쌓았거든. 조금만 조용히 좀. 나 잠깐만 진짜 뭐 좀 일 봐야 돼가지고. 어, 그래, 그래. 일 봐, 일 봐. 배고파. 아, 잠깐만. 내가 과자 먹게? 응. 뭘라고 샀지. 아, 나 세차 다 해놨는데. 조심히 먹을게. 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 아니, 한 개나 먹어요. 잠시만. 진짜 몇 개까지 다 해놨는데? 배고파서 그래. 아, 그래. 그래, 여행이니까. 여행이니까 먹어라. 어, 맞아. 아니, 됐어요, 됐어요. 먹어봐. 흘리니까 좀 그냥. 최대한 이 껍질채 이렇게 먹어. 흘린다고. 어. 그. 어. 내려서 털. 아, 이거 과자 부숴려야지. 내려서, 내려서 털면 되잖아. 방금도. 이거랑이 다 묻네, 지금. 어, 그렇게 말이 아니잖아. 아니면 애들 오기 전에 내려서 먹고 타 다시. 다 튄다고, 지금. 아, 지 오세. 하. 어허허허허허허.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휴, 잠깐만. 아니, 그. 조금 이따가. 아, 그것도 왜 먹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입에서 또 나오잖아. 아, 진짜 미안했다. 아, 진짜? 나 진짜 내가. 아니. 왜 쿠쿠다스를 사오고 XX이냐고. 이거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잖아. 지금 이거. 밥을 먹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 어떡하냐. 아, 왜 여기다 털어, XX놈아. 아, 어디서 부숴대로 털어야지. 제발, 문 열고 내려서 해도 되잖아. 제발, 제발. 그런가? 아휴, 시트다 이거. 아휴, 과자 부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휴, 뭔지. 아휴. 아휴, 진짜 왜. 없냐? 몰티쉬 같은 거? 아휴, 몰티쉬 마. 아휴. 아휴, 손 좀 딱. 아, 어디야 왜 안 와. 아, 빨리 와. 아휴, 진짜. 하, 빨리 와. 얼마나 걸려. 지하, 아휴. 알았어, 빨리 와 일단. 어디래 애들? 아휴, 지하철 다 막혀가지고. 지하철? 너, 걸리려나? 일단 좀 털어, 이거를. 터는 게 좋을 거 같아. 털어. 털라며 방금. 왜 바닥에 털냐고. 차 안에서. 세차해놨다고. 내려서 털으라니까? 아, 알았어. 내려서 털게. 옷에 묻은 거를 왜 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털게 털게. 왜 바닥에 턴는 거야 이해가. 털게 털게. 시트. 아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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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휴, 시트. 아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휴, 쏘봐 이거 내가 사. 야, 통풍 시트인데 이거 과자 카라고 다 들어가잖아. 아휴, 내가. 뭐 여행 갔다 와서. 여기 아무것도 지금 안 껴져 있었는데 다. 여행 갔다 와서 그 뭐 그. 진공기? 청소기? 청소기 뭐 이런 걸로 내가 다. 청소해 줄게 미안해 미안해. 나도 이게 터질 줄은 몰랐네 이게. 아휴, 참. 아휴, 진짜. 옷 다 털어 빨리. 그거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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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미안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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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날인 건 알겠는데, 잠깐만. 문 좀. 여기 문을 부실라 그래. 아 스카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스카이. 스카이 들었나봐 이게. 아. 미안해 미안해. 신경 쓸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 좀만 신경 써. 응. 뭐 하고 있다면 그거 해. 아까는 약간 거울로 끼면. 지금은 좀. 좀 짙어보이는 느낌 아니야? 더. 뭔가 좀. 길은 좀. 이렇게까지 하지 않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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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마이크. 좀 있다가 놀러 갔을 때. 노래도 부르고. 에코. 뭐야. 여기서 나는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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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겠지. 들리겠지. 조금 있다가 이거.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러니 노래 부르는 거야. 아휴. 남자끼리 놀러 가는데 굳이 이걸 다. 이걸 들고. 에코. 오케이. 다 들린다. 잘 알았어. 성능 좋지 않냐? 이번엔 놀러 간다고 해서 최근에. 사과도 음. 응. 아. 머리. 소리가 들려오는. 다 같이. 하늘성의. 그렇지. 조금 있다가 가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하자. 조금 있다가? 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성능 한번 보려고. 나도 오늘. 저거 보는 거여가지고. 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써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했 거야 이거? 아. 아. 신기하지. 와. 신기하다. 그치. 한 쪽은 봤을 때 한 3초 정도는 바라봐 줘야 돼. 지그시 지그시 봐. 어디만 하면 돼. 오늘. 오늘. 하니아. 아 진짜. 피채차이가 나. 피채차이가 나. 피채차이가 나. 어? 알겠어. 어 이게 산이 뭔지 알겠어? 너 뭐 먹어? 계란 먹냐. 왜? 배고파고. 지금 먹냐고. 하나만 먹자. 내가. 애들 것까지 사왔는데. 이거 너희는 내가 계란을. 아니 껍질을 다 껴? 따오? 기차여행가? 소금. 소금을. 소금 없이 먹어야겠다. 소금 없이 먹어. 소금 없이 먹어. 이거 한 입에 넣어 그냥. 한 입에. 아 반씩 처먹지 못. 이리 작아서 안 돼. 흘리지 말고 이렇게 좀. 거기다 이렇게 받치고 먹든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래. 또 여행가는데 또. 먹는 게 중요하긴 하지 근데. 여행인데. 응? 같이 놀아야지. 그래. 그래. 그러면 지금. 뭐? 에이. 에스. 엠. 엠. 아이. 유튜버야? ASMR하게? 아이 좀. 아이. 듣기 싫어. 진짜.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 금방 온다는데 이거. 좀만 기다리면 되지. 다크는 어른이 뭘 ASMR이야. 계란 쳐보면서. 별 감흥도 안 나구만. 야. 어떻게 꺼. 하여튼. 아. 나 끓게. 나 끓게. 나 끓게. 나 끓게.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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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아니. 왜그래. 아. 아. 환장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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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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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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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터지냐 이게. 아. 그럼 조심히 뜯으면 되지 그럼. 한 번에. 막 뜯으니까 그게 나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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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어. 다 켜고 먹어줘. 제발. 알았어. 아. 이게 왜 터지냐. 이게. 입에서 다 나오는 게 뭐냐고 이게. 사방팔방. 아. 존나 절쳐먹네 진짜. 아. 아. 막히게 내려가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갑자기 사내가 들려가지고 이게. 아. 가지 말까 오늘 그냥. 어딜. 왜. 좋은 날인데. 미안해 미안해. 됐다. 오랜만에 가는데 나도 알겠는데. 이게 뭐. 다 튀었잖아. 아 제발 하이그로시. 하지마. 내밀다 내밀다. 하. 왜 닦아줄 거 하냐. 하이그로시. 물짓줄.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둬. 하지마. 야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도와주려고. 뭘 도와줘 애초에 그냥. 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어휴 알았어. 아이씨. 아 기다려봐. 야 미안해 미안해. 아. 타올 갖고 올 텐데. 아유. 사내가 못 흘려가지고 이게. 아유. 닦아. 닦아줄게 내가 내가. 아 미안해 미안해. 닦아줄게 닦아줄게. 아 내가 닦을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흘렸는데. 이렇게 좀 닦아야지. 뭐하냐. 아우 왜. 제발. 진짜 제발.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니 내가. 왜 물티슈로 유리를 닦아. 아 여기도 닦았네. 미친놈 아니야. 진짜. 물티슈가 이렇게 닦아줄게. 아니. 아 뭐야. 뭐 플랫 다 닦았어. 니 아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닦았는데. 물티슈 이거 닦아줄게. 물티슈로 여기 다 닦은 거. 여기 다 닦은 거야? 여기 유리랑 뭐. 손잡이랑. 다 이제. 좀 계란 내가 뱉었었잖아. 내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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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